오늘 간만에 동물원에 갑니다 기린! 거북이! 119 출동한다 소방차! 어디에 불이 났는지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비켜줬더니 어떤 택시가 일행처럼 쫓아가네요 브이로그를 찍으려면 카메라랑 친해져야 되는데 차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왜 비웃냐? 비웃냐? 그래? 너 어떻게 보고 있어? 왜요? 영탐하고 있었어 제가 특징이 카메라빨이 잘 받아요 원래는 좀 더 못생겼는데 좀 카메라에 잘 나오는 편이야 알지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쥐는 안그런줄 그러니까 숨어 나오지마 절대 나오지마 중소기업이 낳은 중낮개 이과장님도 처음에는 와이프분이 안 나오는데 유튜브가 잘 되니까 나중에 와이프분이 더 신나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구독자 5만 정도 넘는다면 아마도 와이프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딸이 없는 얘기죠 동물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썸네일 어그로도 안 끌고 있는데 이거 끌어봐야 소용 없더라고요 어차피 안 보일 건 안 봐요 썸네일 어그로를 너무 끌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썸네일에는 무슨 대단한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가 알고보니 들어가니까 별거 없는 거 대전에 갈 데가 없다보니 다 동물원으로 왔네요 그래 아영아 아영이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엄마 울어요 아영이 엄마 베르크봐요 베르크밤 그리고 김으로 가는 길 해봐요 너무 좋았다 여행 오경 재미있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가자! 안 했어요. 앞뒤께. 그리고... 아 잠깐만. 마지막에. 아, 아니! 더, 더! 더!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3! 그러나 대공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이라이?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열정 좀 있으신데 진짜 놀란다. 정말 못한다. 근데 열정이 최고예요. 제가 다급가 중입니다. 아! 아! wollen 잘 왔다 잘 왔다 시작 안돼 우리 똥손이다 조금씩 앞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조금만 이리 와 물개 한테 한마디 해봐 물개야 옛날에 이베이에 곰발톱 하나에 3만원씩 팔았는데 비싸 과자 먹느라 바빠 끼마야 도망가면 안 돼 아 멋있다 아저씨가 지나가다 오줌 싸면 어떡하니 영광이야 영광이야? 한번 맞아볼래 아까 어떤 아줌마 이런 것만 보던데 암수 그의 감별사 도랄이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해 이 조명보다는 암수가 중요해 다들 그렇게 보잖아 미안하다 똥쌌어? 이거 똥 주워다가 곰주면 먹겠다 팔아? 종이가게 넣어서 뭐 이름이?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생쥐 생쥐래 생쥐 닮았지? 대왕생쥐다 동물원에서 가장 못생긴 마라를 소개합니다 마라탕 먹고싶다고 이런 패드립을 쳐버린죠 오늘은 마라탕이다 마라탕 마라탕 그게 아니잖아 마라를 보자 마라탕을 먹고싶다는 와이프 마라 진짜 마라탕 먹자 진짜 마라탕 먹자 진짜 마라탕 먹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됐지? 응 이 정도면 됐지? 마라탕 드실래요? 네 먹어 먹어 브이로그 하는 가장들 유튜버들 중에 내가 볼 때는 와이프가 좀 괜찮더라 거의 내 손에 마이킹맞꺼 한번 볼게요 이러고 놓아 뱅킹맞아 공부할 때 어디든 아우야 네 20분 후 이게 뭐야 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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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네 알았어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Shahyo 맥주ees narcиса 좋아요.